오늘 이렇게 메사이오 연주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사이오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을 송축한 것이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과정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메사이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엄하고 문자 갖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이 메사이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 알 수 있는 이란 축복이 많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한 번 감사만 축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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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왕의 왕 노주의 주 노주의 왕 노주의 왕 왕의 왕 노주의 주 노주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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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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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공연이 정말 전파를 타고 북한에 있는 2400만 우리 동족들에게 들려준다면 정치와 이념을 벗어나서 참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참된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 아쉽습니다.